강다니엘과 원더홀이 함께한 현장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 촬영한 건 원더홀과 제가 콜라보한 의상, 룩북, 화보 촬영 현장이었습니다. 네, 일단 제가 정말 정말 좋아하는 후드가 있고요. 그리고 제가 정말 정말 좋아하는 맨투맨이고요. 편하게 입을 수 있는 바지들도 있고 일단 티셔츠도 있고 제가 좋아하는 것들 많이 했네요. 그리고 이제 제가 고양이들이랑 살고 있는데 캐릭터로 뭔가 고양이를 한번 만들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의상에 들어간 고복이 고복이를 직접 참여했습니다. 오늘 날씨가 아침에 좀 비가 왔다가 좀 갠 뒤에 촬영 세트장이 좀 겨울 분위기가 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근데 꽃들이 이제 컬러 톤들이 다 잘 어울리는 것 같더라고요. 이 겨울 톤과 그래서 사진들도 되게 좀 만족스럽게 잘 나온 것 같고 분위기도 너무 좋아서 그래서 덕분에 잘 마무리한 것 같고 오늘의 원더홀과 콜라보한 작품들도 많이 많이 사랑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강다니엘과 원더홀이 함께한 콜라보 촬영 현장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팬분들, 그리고 원더홀을 사랑하시는 분들을 생각하면서 만든 의상들이니까 많은 기대, 그리고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